어제 저녁 고속도로에서 승용차와 버스 4대가 잇따라 부딪혀 5살 어린이를 포함해 3명이 숨졌습니다. 포항에서는 어선이 전복돼 해경의 실종자 1명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지은수 기자입니다. 경차 뒷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전남 담양군 고창 담양고속도로에서 차량 4대가 연달아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 차량이 사고로 차로에 서 있었는데 뒤따르던 SUV 차량이 이를 보지 못하고 들이받은 겁니다. 이어 SUV 차량 운전자가 경차로 다가가 사고를 수습하던 도중 뒤따르던 버스 2대가 멈춰있던 SUV 차량과 경차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경찰에 타고 있던 30대 여성과 5살 남자아이, SUV 운전자 남성 등 3명이 숨졌습니다. 소방관들이 불타는 차량을 향해 물을 뿌립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충북 괴상군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지만 차량 2대가 모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보일러실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뒤집힌 어선 위에 선원 1명이 대피해 있고 해경이 고조에 나섭니다. 어제 새벽 3시쯤 경북 포항 구룡포 인근 해상에서 선원 6명이 탄 어선이 뒤집혔습니다. 출동한 해경이 4명을 고조했고 민간 어선이 1명을 고조했지만 남은 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해경은 실종된 선원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